여러분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힘드셨어요? 저는 그렇게 센 사람이 좀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의견이 반대되는 의견이 있거나 자신의 결정을 정해놔요. 그래서 그것에 조금 어긋나는 행동 또는 어긋나는 말을 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조금 참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만 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 조금 힘들더라고요. 우리가 흔히 이런 분들을 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. 센 사람? 그 센 사람은요. 애니어프렘에서 장영이라고 해요. 힘이 어떤 내면의 힘이 좀 아래쪽에 배에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.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분노라는 각오예요. 어떻게 감히 나한테? 팀장이 나한테? 나이도 어린 게? 뭐 이런 약간의 그런 분노와 함께 자신이 어떤 하는 일을 거역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의견이라고 보지 않고요. 그래서 이런 장영, 애니어프렘에서 보는 장영,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저랑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장영, 장영만 되게 그 힘의 중심이 많이 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좀 디테일이 약해요.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. 내가 그냥 한 말이야. 그냥 내가 그냥 기분 나빠서 한 말이야.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거역한다고 생각을 해요. 기분 나쁜 사람, 이런 느낌이 강해요. 그래서 이제 장영이라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주변에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. 그런 분을 좀 잘하시거나 갑작스럽게 렉하시거나 뜻하지 않게 자신의 계획대로만 가야 되나 하고 느껴진다면 아, 이분이 장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. 다른 사람이 그래서 주변을 조금 힘들어하죠. 그래서 이 추진력이 매우 강하시고 직장에서 흔히 볼 수도 있고요. 결정적으로 결론을 빨리 내고 결과, 또 목표 이런 것들을 잘 달성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다. 또 직장에서 인정받으세요. 그치만 장영은 조금 더 인간관계를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꼭 훈련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장영은요. 자식이 스스로가 조금 분노가 잘 올라온다. 나한테 거역하는 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. 이러신 분들은 첫 번째는요.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. 조금 다른 사람보다 기다리는 훈련. 마트에서도 제가 결제를 하잖아요. 장영이신 분들은 제가 아직 결제 끝내지 않았는데 벌써 제자리에 와 계세요. 너무 급해가지고 기다리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이 얘기한 후에 다른 사람 얼굴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. 장영은 집중이 자기한테 돼 있어요. 자기 힘에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저 사람의 표정 이런 걸 얘기하시거든요. 두 번째,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. 어떤 상태인지. 자, 세 번째는요. 조금 늦게 대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. 그냥 느껴지는 대로 바로바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요. 조금 늦게, 늦게 대답하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자기 컨트롤이 좀 생깁니다. 자, 오늘 강연의 날개와 함께 장영 알아봤습니다. 장영 화이팅!